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람 낳는 어부는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구원된 영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직업마다 그 냄새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니까 그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나는 사람이지요 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본문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메어 사는 베드로 생존에 허덕이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우고 열심히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머리에 떠올려 보면 우리가 몇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닷가 그 호수가의 햇볕에 그을린 구릇빛 얼굴 그리고 그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그물을 당길 때 힘줄이 튀어나올 것 같은 억센 팔 또 여러 곳에 다치면서 또 거칠어진 손 무엇보다도 생선 비린나는 그의 옷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지요 열심히 일하는 베드로를 보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좀 직업은 달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의 모습에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한국 사람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솔직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며 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UN 자문기관에서 조사한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나라의 행복지수를 10점 만점으로 받는데 우리나라가 5.9점 받았습니다 5.9 그러니까 반 정도로 받은 거죠 선진국 그룹 중인 하나인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 35위를 이 점수로 했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점수 OECD 국가를 보니까 그리스, 터키 이 두 나라가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없어요 우리가 거의 최하위를 받은 것이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경제대국 몇 년 동안 경제 10위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왜 35위일까 분석해 봤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일을 하다가 지친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 사회에 너무 심한 경쟁 사회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물지저인 것 좀 있어도 벌어도 곧 문화가 너무나도 남과 비교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곧 비교하면서 행복감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지? 하면서 금방 행복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아닙니까? 인생에 출렁거리는 물결 속에서 인생의 바다에서 뭐 좀 잡아보려고 돈 벌어보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복하신가요? 인생의 바다에서 뭐 좀 잡으셨어요? 돈 많이 버셨습니까? 돈 많이 버신 분들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생들이 가난해요 장학금을 주고 싶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신을 우리를 돈으로 외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면 우리 중에 행복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돈 벌려면요 또 성공한 인생 살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니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뭔가요? 좋은 학벌 좋은 직장 타고난 능력 뭐 이런 거 추구하고 이런 거 가진 사람 옆에 있으려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려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그런데 이런 거 삶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인생에 힘이 되죠 그런데요 내가 좋은 학벌 좋은 직장 타고난 능력이 없으면 나는 실패자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 인생 초반부터 패배한 인생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 당시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중심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종교 활동 그리고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 역시 예루살렘에서 배출됐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뽑으셨습니까? 시골 갈릴리에서 뽑았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어부추신 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본문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얘기해줍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줍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그 안에 그 인생 안에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보십니다 한 사람이 그 사명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 보면 생전에 허덕이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보통 사람이에요 베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자기처럼 부족하지만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그 후 베드로의 인생은요 비린내 나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 나는 제자로 사도의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분명히 많아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굉장한 학식과 재물과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사명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는 위대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치 있고 위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에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에만 메어서 사면 안 됩니다 생존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내 삶에 찾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요하죠 그렇다면요 우리 아멘 하셨는데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사람 낚는 영혼 위에서 살아가는 영혼 세우는 인생 그걸 실현하기 원하는데 어떤 대상으로 그것을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영혼을 살려내고 세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영혼 구원해야 되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맡고 있는 순원들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주일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그들 영혼 구원하고 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워야 되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입니다 아직도 주님 모르는 가족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그 가족들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주일 사람 순원 주일 학교 사람들 내 가족이죠 그런데요 사실 가족 전도 가족 영혼 구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가족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용우 박사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조지 WBC 정부의 국가장애인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우리나라 유학 가서 처음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여러분 올랐던 분입니다 이분 간증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안 그래도 눈이 약한데 탁 공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실명됐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아들의 눈을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시각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큰 누나가 보살펴 줬는데 큰 누나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인생에 빛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고 믿음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열심히 하면서 한국인 최초 장애인으로 유학 가서 미국의 유학 가서 박사학이 있다고 부시 정부에 여러분 그렇게 인권위원회 수장이 된 겁니다 저는요 이분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분의 자녀들이에요 사실은 이분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다 세대의 신앙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이분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계속 추적했습니다 이분이요 지금 돌아가신 게 201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아들이 신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아버지의 신앙이 이 자녀들에게 갈 수 있었을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계속 추적해 봤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 다 훌륭한데 한 아들만 얘기할게요 첫째 아들이 강진석입니다 영어로는 폴강이에요 폴강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유학 가서 여러분 앞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유학생이 뭐가 있습니까? 가난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보통 아버지들이 해주는 거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통 아버지들이 차 태워가지고 애들 학교도 보내주고 운동할 때도 태워다 줍니다 그리고 야구 같은 거 그리고 자전거 타는 거 다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멀었으니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맨날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 싫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하면 안 듣는 척해요 그리고 하나님 때 우리가 반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내 아버지 눈 이렇게 멀게 했어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눈이 멀었어? 아버지 면전에 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게 막 방황하는데요 여러분 이 강용호 박사님이 한 날은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너 방으로 와봐 그 불을 딱 껐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메타 자기 시작되나요? 아니에요 딱 앉혀가지고 앉혀봐 그리고 점자 동화책을 딱 끊은 다음에 읽었어요 진석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책을 읽지 못해 그러나 아빠는 읽을 수 있어 하나님은 공평하셔 하나님은 아빠에게 제일 좋은 거를 준 거야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 네가 도와주면 되잖아 네가 아빠 고쳐줄 수 있잖아 아빠 같은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 그 철없는 아들에게 아빠가 그 영혼을 생각해서 신앙을 심어주고 네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어린이 아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 의사가 되어야 되지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입철되면은 뭐 글 같은 거 써요 미국도요 에세이라고 그래가지고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에세를 쓰는데 그 에세이 중에 하나가 내 생에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이나 경험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주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썼어요 우리 아버지 눈 못 보는 우리 아버지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공평하시고 네가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 나는 그래서 의대 공부를 하기 원한다 여러분 그 에세이를 하버드 교수들이 읽었고 감동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의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공부해라 너 세상에 성공해라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신지를 가르쳐줬기에 그가 절망 속에서 일어선 겁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탁월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눈이 너무 안 젖었고 신경이 죽어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 17년 동안 워싱턴 지역에서 안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많이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최고의 안과 의사로 뽑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매번 이렇게 추적하고 있는데 매해 2023년 1월입니다 얼마 안 된 거죠? 2023년 1월 예일대 교수로 여러분 갔습니다 여러분 교수들 제 재정에 있고 미국에서 의대 교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교수 부임 중에 교수 부임 중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걸 봤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인 아버지 때문에 안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우리 아버지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 장애를 가졌지만 아버지가 모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떻게 살아주실 때 지어야 된 그 가르침 난 그것 때문에 안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해외 성교팀을 통해 의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현재는 남미 온드라스의 안과 진료를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성교사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돈 주고 밥해 주고 이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먹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5월이 기회예요 5월이 기회입니다 5월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도 있고 생일도 있어요 그때 우리 안 믿는 배우자들 두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생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남편이 여보 내가 뭐 사줄게 뭐 원해? 뭐 원해? 다 사줄게 어머 세상에 명품 백 바보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보 뭐 원해? 내가 다 사줄게 별거 없어요 괜찮아요 애간장을 태워야 돼요 아니 그래도 원해 아니 진짜 괜찮아요 애간장한테 아니 뭘 원해? 내가 다 해진다니까 나는 여보랑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래가 아니더라도 그게 마음에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필요로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보 뭐 원해? 죽을 때까지 신앙으로 살아주세요 무섭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요 곧 있으면 봉투 챙겨요 엄마 아빠 뭐 원하세요? 뭐 필요하세요? 이럴 때 어 됐다 아이 얼마들 해요 됐어 아이 뭐 원해요? 그래 내가 바라는 게 있다 뭐예요? 네가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는 그거면 돼 애들의 마음에 영혼을 심어줘야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의 교회도요 특세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계실 때도 그렇고 지금 오전 목사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꼭 가족들 초대해가지고 가족 3대가 하는 새벽기도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참 좋은데 저는 혼자 믿었었잖아요 그래서 늘 혼자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가족들 손 잡으세요 부모님들 머리에 손 얹으세요 그러면 애들 막 실어가지고 이런데도 손 얹고 막 안고 기도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 얹으세요 이러면 다 가족들이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혼자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손 얹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제 생각이 나서 딱 보니까 그 청년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머리 얹으세요 손 얹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습죠 그 형제는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짝꿍 주세요 믿음의 가족 주세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내 남편 방황하는 우리의 자네들이 있다면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랑 나눔 축제에서 하나님의 그 영혼 건져 주실 수 있게 новym으로 축복합니다 давайте 변화 시켜주실 수 있게 재물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영혼 구원하고 이렇게 세워된다 이렇게 하면요 벌써 아유 나는 못해 쉽지 않은 것 같아 전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분이 있어요 아니 사실은 사람 전도하려면 학식도 좀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 영혼이 아니고 단순히 생명 살리는 일도요 의사대보면 의대 보면 의대 나와야 되죠 인턴 해야 되죠 레지던트 해야 되죠 전문의 해야 됩니다 최소한 11년이 걸립니다 사람 세우는 상담이요 실습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보면 2천 시간이나 3천 시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명 구하고 사람 세우는 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요 얼마나 많은 학식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뢰, 겁먹고 여러분 움츠리는 거 이해됩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람 낳는 어부 영혼 구원하는 어부 그 조건을 딱 하나 걸었습니다 딱 하나가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학식이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돈이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말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요가하신 한 가지 네가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 얘기한 겁니다 최고의 지성인 바울에게도 의사 누가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하나의 조건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해서 울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는 예수님이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도요 벌써 3, 4주 우리 전도축제 기간이면 벌써 긴장이 막 느껴져요 오늘도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의 교회 세상명축제 정말 전쟁터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호산나교회에서 사랑나름축제 보면서 영상 강구나 이런 것도 참 재밌고 그렇지만 사실 긴장감이 느껴지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부흥에 또 소개한 분이에요 사랑의 교회는요 전설 같은 여러분 순장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도요 박사학위하고 외국 갔다 와서 교수하면서 순장하는 분 있어요 의사하면서 순장하는 분이 있고 아주 잘 사는 분도 순장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겸손하게 섬기는 거 보면 그게 전설 아닙니까? 그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역할이죠 그런 전설 같은 순장분들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여러분 분류로 유명하신 분도 있어요 그 한 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분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중년에 남편 의지에만 살아가는데 남편이 세상 떠났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요 딸 데리고 사는데 어린 딸 데리고 사는데 강남 얼마나 대단한 지역입니까? 거기 못 살고 여러분 좀 떨어진 데서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지역에 붙어 있으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하에서 사는데 얼마나 냄새납니까? 얼마나 축축합니까? 걸어다니면 장판이 발바닥에 쩍쩍 붙어요 냄새 나는 곳에 삽니다 애 딸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래서요 그냥 세제를 들이부어 마셨어요 죽으려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런 분 없습니까? 알 수 없는 아픔에 힘듦에 눈 뜨고 싶지 않은데 죽지 못해서 사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졌는데 그 딸이요 그 딸이 데리고 와서 빨리 병원 가서 위색적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떴는데 그 딸 보고 첫 마디가 너 왜 나 살렸냐 너 왜 나 살렸어 이렇게 힘든데 나 가게 놔두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처럼 사랑만한 축제 여러분 영혼 축제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정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둔 거예요 거기에 한 분한테 걸렸습니다 저희 교회 와보시죠 어디 있는데요 강남 안 가요? 그래도 한 분 와보시죠 정말 좋은 데입니다 한 분 와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왔습니다 왔는데 옥목사님의 설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에 대갑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데요 그 냉랭하던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서 눈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사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영접했습니다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작업복 하나 그 다음에 보통 입는 옷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옷 매주 빨아서 입고 와서 그 강남 한복판에서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꼬끗하게 꼬끗하게 서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호산남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깊어지니까 아 나 성장해야 되겠구나 보니까 사랑의 교회는 호산남교도 마찬가지죠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하고 제자훈련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박사 출신 대단한 직업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기죽지 않고 다 열심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대단한 건요 돈 많은 사람 여러분 겸손합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척하지요? 여러분 직업 좋은 사람 그 특징 나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보고만 해서 다 형제 자매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 똑같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낮춰주면서 얼마나 성숙합니까? 그렇게 해서 한 기수가 돼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간 겁니다 졸업했습니다 아시죠? 사역훈련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렵다는 사랑의 교회의 순장 호산남교의 순장 마찬가지죠 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치를 합니다 이제 지역을 배치하죠 그런데 목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장 1, 2년 차는 거의 초빙이라고 보면 돼요 초짜자입니다 초짜 의사로 말하면 인턴이에요 잘못 놓고 의료사가 많이 나요 여러분 여기에도 첫째, 둘째 우리 순장 초짜다 아니다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장 세워놓고 걱정 많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딱 보내놨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요 사람들 딱 새로운 사람 보내놓으니까 이분은 일단 오면요 어머 세상에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무슨 기도 제목 내면 일단 울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울어주는 순장 앞에 누가 안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렇군요 기도 제목이 술술 나요 제가 몸이 아파서 저는 더 아팠어요 아 시커메 그런데도 저 사실 저 죽고 싶어요 아이고 나는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펄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이 금세 부흥해가지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이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별 볼일 없던 사람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했나요? 이런 몇 년 지나서 그 아픈 것이 재발하고 염증이 생기고 큰 문제가 됐어요 열심히 열심히 순장하다가 어느 날 옥 목사님 눈 오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눈 오는 날에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응급실에서 이제 안 좋아서 이제 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옥 목사님이요 쫓아갔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지만 여러분 단임 목사 마음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남는 거예요 쫓아가서 김집사 왜 이래? 목사님 저 힘들 것 같아요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너 힘내야지 왜 그래? 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목사님 저 힘든데 드리고 싶은 말 있어요 목사님 행복했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 말하고 단임 목사님 품에서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남편 없고 죽음에 있었던 그 인생 초라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주님 만나서 주님이신 사명으로 수 없는 사람 건져내고 힘든 사람 일으키고 그분이 세운 분들 아직도 사랑하기 위해서 순장으로 역시 영혼을 구원한 사람으로 멋지게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식사 한 끼 사져보세요 여러분 한 끼 점심 사졌으면 저녁에 또 배고프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200만원 300만원 누구 빌려줬습니다 그냥 줬어요 여러분 고맙게 쓰겠죠 그러나 200만원 300만원 6개월이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힘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너무 먹고 사는 것에 그렇게 생존하는 것에 허덕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너무 그렇게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존으로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생명으로 살아갈 사람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묵묵히 예수를 따라가면서 의미 있는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